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사무엘 상, 이 성경책에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상,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에 첫 시간 해볼게요. 자, 우선 배경부터 요약을 해드리면요.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우리 지난주까지 쭉 사사기를 해왔었거든요.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무엘, 이제 이 주인공인 사무엘의 아버지는 이름이 엘가나인데요. 래위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특히 찬양하는 그 대원. 그런데 이 제사장이면 성직자인데 부인이 둘이나 있어요. 벌써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가 되겠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 원래 이 본부인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서 나온 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그 당시 그 처분, 자녀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를 했거나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처벌의 결과라고들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슬픔 속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느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왜 자기를 버렸는지 한탄하다 하느님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하느님 말씀을 전할 자가 나도 없단다 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는 안타까움을 이 한나가 나는 아이가 없어요 라는 그 애통함으로 통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자 이제 영어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도를 좀 한번 봐주세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태버네크 이 낱말 기억나시나요? 성막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이 성막 주위를 통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을 하던 그 시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해 네드시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갈릴리 여기에 도시 하나가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데 영어는 샤일로우 이 발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실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시 샤일로우, 센트럴, 중앙의 우리 가나안, 이거 영어 발음, 케이난 요단강 할 때 요단이 쥬르든 쥬르든 situated 하면 어디어디에 위치한 to the north, east of 하면 뭐뭐이 북동쪽으로 예루살렘은 쥬루살렘 이렇게 되죠? One day, 어느 날, a man and a woman, 한 부부가 came to the city of 샤일로우 이 실로우라는 이 마을로 왔어요. It was a city in a central part of Canaan 이 실로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중앙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마을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다 가나안인데 중앙에 있어요. West of the river Jordan 요단강 서쪽에 있지요. And situated about 18 miles to the north, east of Jerusalem 예루살렘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렇게 요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지요. 이러한 샤일로우, 실로라는 이 곳으로 이 성막을 찾아서 이제 이 부부가 온 거예요. 기도하러 왔지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One day, a man and a woman came to the city of 샤일로우 It was a city in a central part of Canaan west of the river Jordan and situated about 18 miles to the north-east of Jerusalem 자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 그림 좀 봐주세요 저 뒤에 있는 여인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부인 첩이 되겠죠 본 부인 한나 울고 있어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을까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 부인은 이런 천토꾸리가 된 거죠 저주받았다고 They came to worship in the Lord's holy tent Ilkna and his wife Hannah had been married a long time but had no children Worship, 예배하다, 경배하다 Holy, 신성한 성경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 발음을 영어로 Ilkna Ilkna Children 이거는 차일드의 복수 형태죠 이 한나의 남편 이름 Ilkna 한나 이 부부가 이제 온 거예요 They came to worship in the Lord's holy tent 그 부부가 이 신성한 텐트인 성막 주님의 성막에서 경배,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어요 Ilkna and his wife Hannah 이제 남편이 엘가나고요 그 아내가 한나예요 이 부부가 Had been married a long time 여기 보시면 had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또 비동사에다가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 수동 이 과거 완료 수동이라면 이게 has been 그런데 이 시대가 과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 구조예요 had been 다음에 동사에 과거 분사 그래서 had been married가 된 거죠 다시 정리하면 had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은 과거 완료 그런데 비동사에 또 과거 분사가 나오면 수동태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 즉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결혼을 쭉 해왔었다 지금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시제 이전부터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뒤에 과거 완료 수동이 됐어요 but had no children 그런데 아이가 없네요 자녀가 없어요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자 우리 과거 완료 수동태 문법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정리해요 they came to worship in the lord's holy tent Elkna and his wife Hanna had been married a long time but had no children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또 전개될까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Hanna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Hanna longed to have a baby At the lower tent She prayed to God She prayed to God Her lips moved But she did not speak aloud Her eyes were filled with tears Longed to 이 롱이 동사로 쓰였어요 뭐뭐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Pray 기도하다 Allowed Allowed 큰 소리를 내고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이 단어 tear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눈물이 되는데 이 글자를 태어라고 하면 찢어버리다 이런 동사가 돼요 조심해주세요 문장에 따라서 Hanna longed to have a baby Hanna는 정말로 간절히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At the lower tent 주님의 성막에서 She prayed to God 하느님께 기도를 했죠 Her lips moved Hanna가 자기 입술은 움직였어요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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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어요 But she did not speak aloud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소리는 내지 못하면서 입으로 우물우물 하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장면이네요 Her eyes were filled with tears 그녀의 양 눈은 눈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울면서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슴 저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아기 달라고요 그러면 Hanna가 아이를 갖게 되겠지요 왜요? 그 아이 태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또 해볼게요 Hanna longed to have a baby At the lower tent She prayed to God Her lips moved But she did not speak aloud Her eyes were filled with tears 이렇게 해서 이 Hanna 그 사무엘의 엄마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까지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사무엘이 언제 태어나나 한번 기대해 볼까요? help? Thank you so much for that to have a baby I hope you'll see you next time I hope you'll see you next time let me know I hope you'll see you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